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앞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년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17개월 만이라고 하고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보수 대통합의 상징적인 사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대부분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을 비롯해서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치를 앞세워서 전 세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구하면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행복, 발전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시간을 당기면서까지 오늘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뭐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애정의 관계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어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모든 것을 털고 보수대통합, 총선 승리 그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보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뭐 지금은 김기현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인용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13명의 혁신위원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여성이 7명, 남성이 6명입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또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바꿀 것이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보수대통합 이 부분이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과 박근혜가 손을 맞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같이 나란히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이고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인용한이 정치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첫 등장부터 좀 강한 충격파를 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패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령 큰 충격파를 준다면 김기현을 비롯해서 4선 이상급은 모두 불출마하라 또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예산 흐리 졸라매깁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을 위한 예산, 내년 예산의 10%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과감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건 또 스타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기획의 차이일 수 있고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이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정치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인요한 혁신위도 성공할 수 있고 안 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다시 보수를 비롯해서 영남권 그 지지를 똘똘 뭉쳐서 이젠 수도권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파격적인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맞서고 김기현 지도부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을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가운데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하고 이 응답률이 10%를 넘는 것 그게 좀 믿을 만하다. 최근에 여론조사협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 여론조사가 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계속 자신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서히 정리가 되어 가야 하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으로 강제를 해야 합니다. 이 ARS 조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질문 하나 바꾸는 걸로 해서. 이제 법적으로 정해서 응답률이 10%는 넘어야 한다. 이 NBS 전국지표조사라고 하죠.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률이 14%, 14.6%였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32%, 잘못하고 있다 58%였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3%포인트 잘하고 있다는 내렸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다음 정당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 역전이 됐습니다. 2주 전보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였습니다. 7%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건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전부 포괄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총선 선거를 앞두고는 언제나 이렇게 견제심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예상을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겨서 50%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급하다라는 게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 NBS 여론조사 결과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NBS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과 박근혜가 손을 맞잡았다. 하면 된다. 번영과 행복이 강조가 됐습니다. 보수 대통합 말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뭘로 의미하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아듣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똘똘 뭉쳐서 수도권으로 진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구상, 이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뭐 사실은 국민의힘은 쪼개질 대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선의 구상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건 정치의 영역으로 가기 전에 법치의 영역이다라는 게 분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젊은 혁신위원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또 더 많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과감하게 혁신을 진행을 해도 추진을 해도 전혀 그게 윤석열 정부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가는 방향과 맞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지도부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윤석열 정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파격적인 개혁을 해나간다면 보수 대통합, 대통합의 바탕에는 변화입니다. 모두가 바뀌는 속에서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김기현 사퇴, 인유한 혁신위 흔들기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장사, 자기 공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공천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기성정치권, 기성정치권은 언제나 대통령을 향해서 손떼라, 정당에서 손떼라, 공천에서 손떼라, 지도부부터 흔듭니다. 혁신위도 흔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기성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게 공천을 조작하려고 하는, 공천을 주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새겨서 봐야 한다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